남집사님의 강력한 아이돌 남집사님의 강력한 아이돌 금지암kea 집사2장 밖에 나갈까? 밖에 나갈까? 밖에 나가고 싶다고? 밖에 나갈거야? 응 나간다고 나간다고 동생은 못가요 동생은 같이 못가 빨리 가자고 우리 친구들 있어 저기 봐봐 도착해 오이 도착 가끔 구경하러 가고 있어요 해봐 이쁘네 정말 많이 쉬고 싶어요 조용히 행복해 펭쳐 바로 같이 가고 싶어요 바로 가세요 빨리 가게 스팸 초기 멸치 고춧가루 기름을 넣고 진심한 고춧가루 선생님 앞뒤로 왜냐면 넘어간다 햄버거 기분좋으면 오빠손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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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쪽손 이뻐 이뻐 아이고 이쁘라 우리 내일도 산책가자 귀여우자 하나 둘 셋 똑